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모두 고상하게 표현해서 현장 이탈을 했다라는 건데 까놓고 표현하면 도망갔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택 경찰서장을 지냈던 박상용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망갔다는 표현이 과한 표현입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계속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원 요청을 했어야 돼요. 자기가 못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그게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에서 나온 대책이 뭡니까? 체포술 한다. 사격 훈련 한다. tft만 한다. 이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런 것만 합니다. 그리고 현장 직원 직위해제했다. 징계하면 된다. 지금 파출소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근무 안 하려고 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젊고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동대로 갑니다. 기동대 편하거든요. 기동대가 편해요? 기동대는 이런 사건 취급하지 않습니까? 항상 파출소에서는 긴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출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임 갓 경찰학교 나온 신임 순경 정년 앞둔 기동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없습니다. 파출소 인력 빼내가지고요. 지방청 경찰서 소위 말하는 보고하고 지시받는 이런 인력을 보충합니다. 징계하면 가장 활동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일선 파출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다? 그렇죠. 그럼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 하나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수습인 어떤 여순경은 일단 그렇다 치고 경력 19년차 경위가 현장 이탈했다는 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뭡니까? 층간소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령실의 문제도 짚고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령실. 그렇습니다. 112 지령에 의해서 출동하거든요. 층간소음이니까 다툼이 일어나시니까 가서 해결해라는 겁니다. 출동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층간소음 그냥 다툼이니까 가서 그냥 잘 얘기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경위가 3층까지 안 올라왔고 1층에 있었던 이유도 그러면 여순경에서 네가 올라가서 대충 무마하고 내려와라 이 차원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별거 아닌 거. 설마 거기서 4층 남자가 흉기를 꺼내 가지고 위협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아니 그러면 조회.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현장 이탈은 여순경이 1층으로 뛰어내려왔다는 위에서는 비명 소리 나오고 있었는데 이 경위가 어떻게 그런데 자기도 덩달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올라가야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나왔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공동현관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키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층 안에 있었는데 여순경이 뛰어내려니까 자기도 덩달아 밖으로 나가고 나서 1층 현관이 닫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층간소음 문제는 가장 해결해야 할 것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신고 여러 번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층간소음은 두 사람만이 해결하면 안 됩니다. 형사 강력팀이나 같이 입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령하는 사람이 뭐냐. 층간소음이니까 가서 그냥 이웃끼리 잘 해결해라. 이렇게 좀 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최초의 상황인식 입력이 잘못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점은 보자. 여경의 경우 물론 수습이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교육을 모두 온라인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규정 보니까 1년에 한 번 퇴위저건 훈련 딱 한 번 받고. 그다음에 연사회에 해당 2시간씩 물리력 대응 훈련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로 되는 겁니까? 아니, 여경뿐이겠습니까? 저도 경찰서장 했는데요. 현직에 있는 경찰관도 퇴위저건 훈련 안 받습니다. 체포술 안 받아요.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왜 달고 다녀요, 그러면? 네? 그럼 왜 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현실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럼 체포술 훈련한다고 그래요. 경찰서에 훈련할 곳이 있나요? 경찰서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회의실만 있고. 그럼 권총은요, 권총은? 권총은 뭐합니까? 권총, 아니, 사격 훈련하는데 고정표지 갖고 쏩니다. 현장에서 과연 총으로 쏴서 범인 제압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러한 겁니다. 갑자기 흉기를 꺼낼 거에 대비해서 제압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뭐냐? 보여주시기 훈련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득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종합학교에 그럴만한 교육을 교관도 없고 실제 이런 훈련도 안 합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합시다. 권총 훈련은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거예요. 관용 넣고 딱 보니까 헤드폰 쓰고 쏘는 거 그게 다고 실제 상황 훈련은 아예 없고 권총 관련해서? 테이저건은 아예 훈련 자체가 없다? 저 테이저건 한 번 제가 직접 맞아 봤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한 번 맞아 봐야 돼요. 그래야 테이저건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시보가 아니라 경력 경찰한테 테이저건을 줬다 하더라도 별로 못 썼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테이저건 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테이저건이 각자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한 곳에서 과연 가해자만 있겠습니까? 피해자하고 같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총을 쏠 수 있느냐? 그리고 총을 썼다. 테이저건을 썼다. 만약에 잘못 맞아가지고 얼굴에 맞았다고 하면 이거 인권침해라고 현장 직원들 징계합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져야만이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휘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첩첩산중인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아무튼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난해와 올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순경 1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거든요. 이거 다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재교육 실시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교육 실시하면 또 파출소 인력도 소집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파출소 근무 어떻게 합니까? 신고 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경찰관이 도대체 어디로 왔을까? 다 책상물림하고 있다? 보고 지시하는 사람 많고 기동대 인원이 많이 갑니다. 요새 파출소 지구대 이런 위험하니까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전부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기동대 가고 지방청 가고 본청 갑니다. 기동대는 보통 시위 진압하고 이러는 파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시위 진압 가만히 버스 안에 있다가 또는 시위 현장에 가만히 있다가 갑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우염부담이 있지만 파출소 지구대보다는 우염부담이 덜하죠. 요즘 기동대가 제일 편합니까? 제가 인사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소위 말하는 젊고 유능하다는 사람들이 파출소에 안 간다는 거고 또 본서에 자꾸 이번도 tf팀 만들고 경찰서 신설팀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파출소 지구대 인력을 빼내갑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이런 때 경찰서에 강력팀 기동대에 파출소 지구대 인력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히 정리하죠. 일단 파출소에 진짜 일할 수 있는 경찰 역보도 먼저 파출소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첫째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훈련 실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역할극을 해야 됩니다. 역할극.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 누구부터 해야 됩니까? 지휘부터 해야 됩니다. 직원들한테 시키지 말고 과연 지금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체포수 훈련 자기가 스스로 받아 봤을까요? 퇴위정원 쏘아봤을까요? 퇴위정원 받아 봤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솔선수검해 줘야 됩니다. 니네가 왜 못했느냐고 질착하지만 그럼 당신들 보고 하라고 하면 그들은 더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장에 한 번 그분들이 가서 이런 신고 받고 출동해가지고 그러한 애환을 직접 느껴봐야 합니다. 손 닿게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출신의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